안녕하세요. 에메랄드 디렉터 강영심입니다. 제가 오늘 역삼에 오기 위해서 예쁜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지하철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갑갑한 숨을 내쉬면서 만원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더군요. 요즘 우리는 어떠신가요? 매우 바쁘게 살고 있고 그리고 매우 경쟁적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불안정한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지금 몇 점 정도 되시나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부모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서민으로서 많은 고민을 안고 사시고 계실 텐데요. 은퇴 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행복하신가요?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막 유산화를 만났을 때 이 모습입니다. 너무 힘들었죠? 아침에 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데도 낼 수가 없었고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웃으면 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리 현재 투스타 다이아몬드인 유경이란 스폰서님이십니다. 이분을 만나고 나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석세스코어라는 프로그램에 입문하면서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동안 저는 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새로운 직업을 도전하게 됩니다. 저는 간호사로 17년 동안 병원에 다녔습니다. 친정인 제주도에서 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용돈을 주는 조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산사로 평범한 삶을 간호사로서 살다가 그리고 자영업자,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을 하면서 새로운 자영업자가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마지막 간호과장으로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자영업자가 되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아, 직장을 다녀서는 돈을 벌 수 없구나.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걸 하게 되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도 피곤하고 힘든 나날이었죠. 새아이의 엄마였고 그리고 주부였고 그리고 원장님이었고 그리고 모유수유 컨설턴트로 강사를 또 했어야 됐고 정말 바쁜 나날들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한계가 오게 되더군요. 점점 건강은 나빠지고 엄마 없는 아이들의 삶은 정말 너무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경단 스폰서님을 만나면서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그냥 했을까요? 저는 전문가죠. 원장님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걸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나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리고 로보트 기오사키 이런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직업은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네트워크는 뭘까? 알아봤더니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는 사업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좋아서 전했더니 어딘가 모르게 통장에 돈이 자꾸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광고비, 유통비 그리고 관리비를 줄이고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는 곧 판매자가 돼서 내 아는 지인들한테 제품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직거래인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수익의 35%를 소비자 곧 판매자한테 나눠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저렴하게 매출이 일어나면 회원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야말로 매니아가 되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곧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여러 분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그 모든 합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었던 겁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을 다른 말로 회원 직접 판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나만 하고 있었느냐? 아니더라고요. 세계의 많은 분들이 벌써 이미 시작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써 5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을 누군가 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벌으셨죠? 자, 이분 아시나요? 자, 미래 경제학자 폴 제임 필저입니다. 다음 새로운 백만 장자들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백만 장자는 웰리스 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웰리스 산업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인 1위가 바로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영양을 챙기는 분들이 집집마다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전달하고 있었더니 봤더니 영양제가 1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메이크업 별로 안 하시죠? 요즘에 화장을 하지만 언테크 사업으로 기초화장만 많이 하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기초화장품이 잘 팔리겠죠. 그래서 이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이 1위가 영양제이고 두 번째가 화장품인 겁니다. 바로 이런 회사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됐을까요? 저도 처음에 병원을 고를 때 제가 간호사로 졸업을 하고 병원을 고를 때 돈을 많이 주는 병원을 선택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회사도 좋은 회사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철학이 분명한 회사, 믿을 수 있는 제품,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 그리고 나한테 지급 능력이 충분한 회사 그리고 이런 회사를 골라야 했습니다. 안전한 회사,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나한테 충분히 집을 할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을 골라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고른 이 회사, 유사나입니다. 이 유사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나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이름입니다. 진정한 건강이라는 네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닥터 마이런 웨츠 박사님이 창립을 하셨습니다. 닥터, 되게 와닿지 않나요? 저는 의료원이었기 때문에 닥터? 그래 믿을만 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세포미생물학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연구하는 분이 만드는 거라면 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제품을 팔기에 급급하고 기업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런 웨츠 박사님께서는 많은 분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회사를 창립하셨던 겁니다. 92년도에 유사나 헬스사이언스가 미국 유타주에 설립이 됩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런 회사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갔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은 변하는데 회사도 변하지 않을까? 뭔가 변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갔었죠. 작년에 갔다가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다시 하고 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8년간 24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24개국밖에 안 나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모든 제품이 한 회사 제조하는 장소가 똑같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 제품을 납품할 만큼의 많은 양을 만들지 않고 그 나라의 기후나 환경 여건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24개국밖에 진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있는 제품이 다른 나라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환경 여건에 맞춰서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유사나 코리아가 오픈한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작년에도 정말 대박 났었죠. 그리고 최근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도 매출 순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사나 코리아가 당당히 6위에 1200억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1200억 매출 중에 35%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가 많이 유행하고 있죠. 이 숫자 6이 엄지손가락 척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모든 회원들한테 여러분 덕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것 또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유사나 코리아, 유사나는 1996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체로 상장되어 있죠. 굳이 건강기능성식품회사인데 의약품 제조업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저희 남편이 요즘에 주식을 좀 많이 하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60달러, 50달러까지 하던 주식이 지금은 80달러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그만큼 튼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회사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회사들이죠. 그만큼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유사나는 이렇게 첨단 과학을 이용한 연구진들이 최첨단 기술로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R&D팀으로 구성된 모든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의아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모 제품을 먹고 있었는데 그 제품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똑같아서 아니 왜 가격이 똑같지? 인건비는 이렇게 오르는데? 환경은 이렇게 변하는데?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유사나는 이런 연구진이 있음으로써 신제품,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걸 알게 되면서 더 깜짝 놀랐었죠. 모든 제품은 아까 유타주에 있는 인하우스 제조 시설에서 모두 만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사나는 놀라웠게도 상을 매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베스트 오브 스테이지 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은 유타주에 있는 모든 건강기능성 식품 회사에서 주는 상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직원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회사를 뽑아서 주는 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성 식품 1위로 18년도 이후에 계속 2년, 3년 연속 받고 있고요. 메디칼 부분에서도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료인이다 보니까 이 상에 또 주의 깊게 받는데요. 우리 마이린 웰츠 박사님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을 받으셨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을 의료진이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전 세계 인류의 공헌한 의사들한테 주는 상이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상이죠. 그리고 6년 연속 컨슈머랩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사나는 이런 제품들을 많은 선수들이 먹고 있는데요. 선수들은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제품을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유사나는 오로지 제품으로만 전 세계 4,500명에 해당되는 선수들한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유라나 이정우나 이런 KBL 농구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사회 환원하는 일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26개국에 4천만 개의 식사를 제공했고요. 이번에 코로나 유행할 때 헬스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적으로 한국 직접 판매협회 527호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직접 판매협회가 뭐냐 하면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겁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를 다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데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3개월 매출의 40%를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치를 하고 나서 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고요. 우리 유사나는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수 판매 공제 조합에도 85개의 회사가 가입되어 있고요. 이 외에 불법 다단계가 3만 2천 개 정도 있다고 하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나 특수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버스에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 누군지 다 아시죠? 워렌버핏입니다. 전 세계 몇 번째 안가는 최고의 부자시죠. 이분이 앞으로 100년 동안 롱런할 회사를 5개 찝었습니다. 그 중에 유사나가 당당히 순위에 올라가 있죠. 정말 앞으로 100년 동안 지속 성장할 회사기인 걸 의미합니다. 이분 또 누군지 아시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정권 때 마이크로바이옴을 백악관에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래 미생물로써 장래 미생물을 연구를 하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떤 질병에 걸릴지 미리 예측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파트너로 선정한 게 바로 유사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 중에 셀라비브에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있는 오랄치약 그리고 유산균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병원이죠. 건강기능성식품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산호비브의 의학연구소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의학연구소입니다. 여기서 많은 제품들을 갖고 많은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린 암환자들을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죠. 한 일주일 동안 저희 유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갔다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그런 분들도 일주일 동안 한 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갔다 온다고 하는데 저희 코리아에서 코리아 유사나에서는 한 4, 50만 원에서 해독할 수 있다라니 정말 국내에서도 아마 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뭘까요? 제품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먹는 영양제 그리고 비우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입니다. 유사나의 기초 영양인 누트리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죠. 전 세계의 많은 분들한테 독성 제로 그리고 효능 1위인 헬스팩 오늘 아침에 본사에서 문자들이 왔어요. 셀신철주가 컨슈머랩에 통과됐다는 문자를 막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최고의 독성이 없는 효과가 좋은 제품들을 많은 선수와 우리가 먹고 있죠. 그리고 셀라비브 제 피부 어떠신가요? 제가 5년 이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5년 전에는 아까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칙칙하고 정말 나이답지 않게 정말 그런 얼굴의 모습으로 다녔다면 지금은 광나죠. 다 셀라비브 덕분입니다. 파라벤 프리, 설페이트 프리, 푸탈레이트 프리, 알러지 테스트 다 완료했죠. 이렇게 미국 특허를 갖고 있는 이 셀라비브를 바르면서 이렇게 광이 나는 피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바르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셋, 이런 몸매 갖고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 할 때 이 리셋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10년 동안 제가 출근하면서 아침에 깜빡깜빡 졸고 하루 종일 졸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리셋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뜨여지고 화장실 가기가 편해지고 그리고 두통이 없어지고 그리고 입병이 나던 게 사라지고 단지 아름다운 몸매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찾아주는 이 리셋 원래 몸으로 회복하는 이 리셋들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럼 이 유산화의 이 제품들이 먹는 비타민, 바르는 비타민 그리고 이 리셋이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셀리전스 인셀리전스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입으로, 위로, 그 다음에 12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여러 기관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낼 때 인셀리전스 기술이 세포를 모두 깨워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 있던 나의 세포들을 다 깨워서 어서 일어나, 어서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라고 명령을 내리는 세포와 세포 간의 소통 기술입니다. 유산화만의 특허 기술이기 때문에 인셀리전스가 들어있는 유산화 제품을 먹음으로써 바름으로써 나의 모든 세포들을 다 깨워주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이 인셀리전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산화 제품이 가장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유산화가 이렇게 좋은데 유산화가 본인들만 좋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20년간 전 세계의 영양제를 평가하는 전문 서적이 있습니다. 저도 의료인이다 보니까 이 책을 보게 됐는데요. 처음에 사판을 보고 너무 놀랐죠. 와, 내가 이런 걸 보다니. 그러면서 이 책은 4년에 한 번씩 리뉴얼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을 샀습니다. 2판부터 6판까지 다 사서 보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이 회사라면 이 회사라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상담실에 방문하는 많은 분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 서적에 1등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약전인 PDR에 올라가 있고요. 캐나다 약전인 CPS. 이렇게 약전에 등재될 만큼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이렇게 많죠. 아까 뉴트리 서치 기관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눈 플러스. 그리고 컨슈머 랩에서 6년 내내 1등. 그리고 대한민국 종합 비타민 대상. 정말 믿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회사도 받고 제품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은 특별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경험했던 타 네트워크와 다른 특별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은 타산은 과거의 피라미드의 방법과 다르게 누구나 똑같이 20%를 공평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아주 많고 학력이 좋고 그렇다면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공평하지 않고 피라미드 형태로 수당을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나는 나이도 많고 저처럼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저처럼 나이도 많고 학력도 저기 지방대 나오고 그리고 뭐 별로 예쁘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능력제로 준다면 저는 아마 이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공평하게 20%를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한 깊이 인정이죠. 저는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유산화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왕 먹을 거 세계 최고의 제품을 먹어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나한테 너 다섯 명만 줄게 네가 다섯 명한테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아만히 알려줘도 너한테 보상을 줄 수 없어 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산화는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 나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 모든 보상들을 나한테 계속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일이 정말 돈이 될까? 그냥 제품이나 먹어보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2년 후에 제가 여행 아이들과 여행을 갔을 때 100만 원이 통장에 딱 꽂히는 걸 보고 와 대박이다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나는 그냥 많은 분들한테 얘기만 해줬는데 돈이 들어오네? 이거 정말 대박인걸?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상 플랜의 특징은 정산입니다. 보통 모든 회사나 네트워크 회사들은 마감을 통해서 실적을 마침을 합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이번 주에 이 정도면 이 정도 했으면 그 만큼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시 2월을 해줌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정한 포인트에 정산을 하게 된다면 내가 정말 물건을 사재기를 해야 되겠죠.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유산화는 2월에 줌으로써 그런 사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유산화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즈니스 센터 즉 수익이 발생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비즈니스 센터를 가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1BC 그 다음 두 번째는 3BC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1BC는 내가 구입하는 품목이 200포인트가 되면 오픈되는 겁니다. 그리고 3BC는 400포인트가 되면 바로 3개의 가게가 열리는데요. 저는 3개의 가게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돈이 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명 소개로 수익 만들기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가게가 두 개 더 있습니다. 자, 왼쪽의 나의 BC2의 두 번째 가게 김씨에게 사업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박씨에게 이 제품이 좋으니까 먹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한씨를, 박씨는 황씨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두 라인이 완성이 되고 첫 번째 가게에서 월 7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회사는 두 개의 라인이 완성됐다고 축하한다고 가게를 두 개를 더 줬습니다. 가게를 세 개로 시작했는데 가게 두 개를 더 받음으로써 가게가 이제 다섯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더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게인 왼쪽, 왼쪽에 나의 두 번째 가게 오른쪽에 이 씨를 소개합니다. 이 씨가 다시 한 씨를 소개해서 두 번째 가게도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게를 완성하면서 첫 번째 가게의 700만 원과 두 번째 가게의 800만 원 합쳐서 1,500만 원의 수입을 만들면서 가게 두 개를 또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땠을까요? 저는 여기서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 딸이 있는데 지금 대학원 다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 다니는 딸이 알바도 안 하고 이래서 1년에 한 3천만 원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저는 돈이 더 필요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더 열심히 했죠. 더 열심히 해서 세 번째 가게의 최 씨를 다시 소개를 합니다. 최 씨가 다시 권 씨를 소개를 해서 세 번째 가게마저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게,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를 완성을 하면서 2,400만 원의 월 수입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 가게를 두 개를 더 받게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세 개의 가게를 시작을 할 때 400포인트라는 점수를 구매를 했죠. 그리고 내가 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이렇게 가게를 추가를 더 받음으로써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추가 가게를 받으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건가? 내가 더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유지 비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추가로 받은 가게들을 내 하부 파트너에서 좀 힘을 덜 받는 내 도움이 필요한 파트너 밑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계속 달고 보니까 모두 3개의 가게에서 총 6개의 추가 가게를 받으면서 9개를 완성하게 됩니다. 9개가 완성이 되면 월 9,900만 원 곧 1억의 수입을 달성하는 고소득자가 되는 겁니다. 4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기본급이고요. 앞으로 받을 보너스들은 무한합니다. 셀라비브 보너스,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맥스아웃, 엘리트 보너스 등등 이렇게 많은 보너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행 보너스가 정말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2개의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리더십 서밋 보너스를 받아서 단항 여행 2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삼척 여행 다녀왔고 제주도 프로모션 지금 진행 중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꼭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쓰리랑카 여행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브랜드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제품을 사용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을 관리하고 수입을 회원한테 공유하면 되는 일입니다. 유산화 코리아는 지금 업계 성장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산화 대박 났습니다. 골드 126명, 루비 33명, 에메랄드 13명, 다이아몬드 29명 138% 정말 대박 났죠. 그 중에 저도 이렇게 대박 난 에메랄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나가겠습니다. 자 선물 나갈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산화 순위를 발표했죠. 몇 위였을까요? 많이 달아주세요. 답글 선물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박 난 유산화를 하면서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 19년 전은 루비에서 이그잭 루비 에메랄드 3단계를 진급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소득순위 6위가 될 수 있었는데요. 어워드에서 이렇게 멋지게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나가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미워요. 이렇게 멋진 파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55살인데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결혼식 때 외에는. 그런데 이렇게 예쁜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드레스를 입고 많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렇게 파티를 갈 수 있다는 게 유산화 아니었으면 어려웠겠죠. 그리고 작년 유산화 매거진에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회라는 매거진에 제 스토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킥오프에서 저 보셨죠. 이렇게 당당하게 코리아 그로스 6위로 멋진 옷을 입고 스피커로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저희 엄마와 상반기엔 저희 남편과 단항여행을 갔었고 하반기에는 저희 엄마와 단항여행을 갔었는데요. 이렇게 유산화가 효녀로 만들어 줍니다. 제가 돈을 내고 부모님을 모시고 갔으면 돈 걱정하면서 맛있는 것도 못 사드렸을 텐데 마음껏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효도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척여행인데요. 저희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재미있는 별이 쏟아지는 밤에 밤에 많은 폭죽을 맞으면서 너무 황홀했던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에 저희 미국 컨벤션 했을 때 갔던 저희 팀스페이스 리더님들 파트너님들과 같이 찍은 영상인데요. 지금껏 아마 집중해 주시느라고 많이 조금 힘드셨을 텐데 이거 보시고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소금 사막입니다. 소금 사막에 저희 파트너분들이 차를 끌고 가서 우리 언제 오겠냐 하면서 차를 타고 멋지게 이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많이 춤추고 놀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올해 컨벤션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컨벤션에서 있던 일인데요. 막 이 사진을 보면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정말 이때 그 수많은 전세계 많은 분들 앞에 저희 박청자 스폰서님과 편학범 스폰서님이 스피커로 나가서 코리아를 외치던 그 장면이 눈에 서납니다. 지금도 가슴이 정말 막 저려오고 막 두근두근합니다. 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워렌 버핏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와 나 이제 어떡하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나? 내 상담실에서 갇혀서 이렇게 8시간, 9시간 평생 동안 손가락 간절히 움직이면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굶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산화가 저를 살렸습니다. 유산화로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렇게 저희 남편과 아름다운 노후를 이렇게 팬데믹인 상황에서 언테크 시대에 마스크를 끼고 이 나이에 많은 파트너들과 줌 미팅을 하고 그리고 파트너들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얘기, 미래의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소박한 꿈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런 돈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유산화라는 돈나무를 말이죠. 저희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나 3억짜리 상가 샀어. 이럴 때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주급 거의 300만 원, 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300억짜리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친구한테 당당히 얘기합니다. 너 300억짜리 빌딩 있어? 자, 모두들 부러워하죠. 다들 건물주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주 위에 유산화가 있다는 걸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유롭고요. 지금은 제가 눈을 뜨고 싶을 때 눈을 뜨고 그리고 제가 옷을 사고 싶을 때 마음껏 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평생 한 번 마사지를 못 받아 봤는데 전신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자유롭고 경제로 자유롭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어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제가 이제 8008864 제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저희 아이들한테 상속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아이디 하나를 갖고 펼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산화 비즈니스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고 이 수입을 좀 더 많은 수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파트너들을 후원하시면서 팀을 구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 나의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함에 따라서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 용감한 자에게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과 경제적, 시간적, 아름다운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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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spacecraft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